네, 공정, 잠시만요. 잠시 카운트, PT하고 카운트해 주시겠어요? 네, 공정거래위원장님 함께 검토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감 강요와 일감 빼앗기로 얼룩진 건설 현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잠깐만 살펴보면 노조 밥그릇 싸움에 등터지는 건설 현장, 건설 현장 민노총 리스크, 노조 원싸라 강자 채용 수수료까지 챙겨, 양대 노총 건설 현장 밥그릇 싸움 공사 멈춰 고스란히 어깨 피해로, 건설 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 노조가 더 무섭다. 이게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 언론에서 다룬 내용이고요. 이만큼 이러한 불법 부당 행위가 일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행위를 보면 소음 등을 의도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현장 출입을 봉쇄하고, 그리고 건설 현장 내의 작업을 방해하고, 그리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노조원 우선 채용을 요구하고 하는 그러한 불법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 행위 역시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기 노조 소속 근로자 채용을 강요하고, 타 노조 근로자 해고를 종용합니다. 과도한 인금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건설 장비와 관련해서도 작업 시간 준수, 강요 행위, 그리고 원래비 체기, 청구, 타 노조 소속 장비와 계약하기 강요하는 그러한 부당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이 건설 기계 노조의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 노조와 노조가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건설 기계 노조에 속한 건설 기계 노조원들은 실제는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있고요. 본인들 모임에서도 스스로 업체를 운영하신 사업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사업자임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성 때문에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도 받았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인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정요구가 있으면 일시 탈퇴 후 다시 가입하는 방법으로 시정명령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에 적용을 하죠. 이렇게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업자들 그러면 노조 자체는 사업자 단체로 볼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공정거래법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조가 지금 스스로도 설명을 했듯이 사업자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러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불법 부당 행위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정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노조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북인천 지하차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덤프트럭 사업자를 내쫓고 자신의 노조원하고만 사업개혁을 하도록 한 건설로제 활동에 대해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협에 대해서 공정위가 개별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로 판단을 해서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개별 사업자들로 구성된 이 노동조합 역시 사업자 단체로 보아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로 부당공동행위 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규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기존 다른 노조원의 일감을 뺏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한 건설기계 대역의 가격 담합 행위는 건설기계 대역의 가격 담합 행위는 건설기계 대역의 시장 가격을 유치적으로 정확한 시설을 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 경우에도 부당한 공정행위 금지 기적 변경이 가능하지 않느냐 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이루어진 건설 상담이 됐던 불공정 불법 승인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불공정행위 금지 기적 변경이 계속 바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극적으로 또 고령노동부의 업무는 더 추가로 한 번 보고 있는데 금지소를 지원해 또한 우리 검토하고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건설 현장에 있는 모든 노조가 사업자 단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극소에 있는 특정 노조가 사업자 단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저희 사업자 단체로서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리고 사업자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의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한 공동행위라든가 저희들이 금하고 있는 그런 단체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노조가 노조라는 형식상만 노조인 그런 사업자 단체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단체 특정을 통해 조합에 대해서 저희의 자료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신 다음에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의원님께로부터 자료를 먼저 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권은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강원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